네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오늘 10월 정기공연의 첫번째 순서는요 투걸 우리 벨레댄스 팀이죠 장윤아 양 그리고 오지혜 양이 준비한 벨레댄스 여러분들에게 멋진 춤으로 서방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소개 아픈 하 하 하 하 하 하 내 잊지 영화 속에서 나 책 속에서 나 영화 속에서 사랑을 느껴 음 사랑을 깨워 늘 찾은 자국의 삶은 미래 두근두근 나라 살아 이 맘을 벗고 나 오래 음 그대에서 미칠 것만 떠나가 오오 오자 가는 대로 이번이 내 실체로 일어날까 그래 언제쯤일까 더 차려야 될까 I want a love I want a love I want a love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I want a love I want a love I want a love I want a love 언젠가 나에게 사랑이 I want a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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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a love